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괜찮아 궁금해 미칠 것만큼 결국 너는 내게 오게 될 거야 원한다면 내일 걸어도 좋아 한 걸음씩 조금 더 내게로 다가가 널 차지하고 말 거야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But I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Just a feeling 이젠 준비가 됐어 너를 내게 줘 내가 객겠어 걸스테이! 시작! 잘한다 참 소진 양도 야무지죠 너무 야무져요 착할 것 같고 걸스테이 참 호감형이야 다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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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분 갈게요 아이고 웃겨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라나 야로스토 사랑해 라나 야로스토 사랑해 라나 야로스토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의 곁이 뻔한 길을 당신의 곁이 뻔한 길을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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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정말로 사랑해 다 OURS 풍선을 타고 따라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넘겨 예쁨에도 흔한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잡고 아 어떡해 결국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기 유상철 절수 축하합니다 다가가자 모든 선물 예려라 노래 자 먼저 승비욕 올라오게 상품 소개 갈까요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루어 낚시 세트 핸디형 다리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침부 청소기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수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노래 제목을 말씀하셔야 돼요 혹시 박일남 선배님 여기 계신 선물 가운데서 가져가시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배님이지만 예능에서 재미없게 하셨기 땜에 경고 예능에서 재미없게 하셨기 때문에 예능에서 재미없게 하셨기 때문에